이제 2강째 듣고있네요. 13시간의 기적 봅니다. 오케이. 아 작성 잘했어요. 정확하게 요거 써놓고 바로 암기야 돼. 바로 암기야 돼요. 오케이. 좋아요. 비린 냄새가 난다. 수상하다 이거지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요. 요거 턴 아웃. 판명도 돼. 이것만 알면 안 돼. 요것도 알고. 요것도 알아야 돼. 다 알아야 돼요. 바로 알아야 됩니다. 바로바로 암기야 돼요. 오케이. 좋아요. 오케이. 잘했어요. 오늘 일요일도 또 화이팅 하시고.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. 공무원 시험 만점 받을 겁니다. 만점. 만점에 도전합시다. 알았죠? 틀림없습니다.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임무수행 하시기 바랍니다.